딸? 어디가? 친구? 친구 만나려는 것 치고는 복장이 좀 과한데? 알았어 갔다와 어 여보 아 여보 아니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 아니 평소에 안 하던 걸 너무 많이 했어 여보 모르겠어? 아니 소금이 화장했잖아 평소에 안 해 지네 친구 만날 때 안 한다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최근에 우연히 들었는데 그때 이틀 전인가 내가 소금이 방에 과일 갖다 주러 갔는데 소금이 웃음소리가 너무 이쁘게 들리는 거야 아니 친구랑 통화할 때는 그냥 되게 호탕하게 웃거든? 내가 아닌 것 같아 아 진짜로 아냐 내가 볼 때 소금이 남자 생겼어 아냐 당신이 눈치가 없는 거야 아 불안한데 어떤 놈이지? 여보 모르는 소리 하지마 요즘에 얼마나 얼마나 위험한 애들도 많고 또 우리 소금이 얼마나 착해 애가 또 하나도 모르는데 나쁜 애들이랑 사귀고 그러면 안 돼 누가 소금이 갖고 놀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가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여보 내가 오늘 소금이 어떤 놈 만나는지 한번 보고 올게 보고 와야지 내가 아빤데 아이 됐어 됐어 당신은 집에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아무 짓도 안 해 보고만 올 거야 보고만 안 한다니까 내가 갔다 온다 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어 가만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어떡하지 아 아 조그미는 분명히 SNS에 어 올라갔다 어 아 여기가 어디지 아 검색을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바로 앞이네 아 아 아 아 아 보자 여기 근처인데 어 저기 있다 소금이 어 뭐야 아 남자애가 영 응 껄렁껄렁한데 뭐야 아니 손을 왜 잡아 뭐야 아니 카페에서 손을 왜 잡아 왜 쉬고 참 저 완전 늑대네 저거 아 아 참 참 아이 뭐야 씨 여보 전화하면 어떡해 아이 나 지금 소금이 소금이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거 나 지금 보고 있어 아 그렇다니까 아 아 좀 보는 소리 좀 하지마 아이 됐어 아 좀 나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 끊어 아 자기 지금 그 지금 말이야? 알았으니까 끊어 아이 끊어 소금이 지금 움직인다 하 하 하 어딜 가는거지 뭐야 에? DVD방? 아니겠지? 같은 건물이겠지 그냥 아 어떡하지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안되는데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는데 오케이 계단으로 가면 되겠다 아니다 엘리베이터가 몇 층으로 가는지만 보면 되잖아 오케이 됐다 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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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에서 서지마라 어? 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여보 아 여보 지금 큰일났어 아니 소금이 지금 하 내가 소금이 데이트하는거 계속 따라다녔는데 지금 아니 여기 건물 안에 여기 3층 DVD방인데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3층에 섰다니까 아 내가 봤어 지금 딴 사람? 딴 사람 탔는진 모르지? 아 딴 사람 탔을 수도 있겠구나 어 어 어 어 여기 뭐 카페도 있고 피시방도 있고 어 어 그런가? 아냐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어 어 아휴 불안해서 안되겠어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방금 여기 되게 어려 보이는 학생들 들어왔나요? 예 누가 봐도 학생인데 그 그 어 아 제가 그 딸의 아빠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방금 아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얘네 어디로 간거지? 아 만화카페 갔나? 8층 가보자 소금이가 어 어 어 어 아니 아빠 여기 만화 보러 왔지? 어 그래 어 어? 아니야 아빠 만화 좋아해 에이 소금이가 모르는 거야 아 친구야? 아 아 그래? 아 아니야 어 집에 가야지 어 어 어 아 맞다 아빠가 소금이 용돈을 못 챙겨줬네 자 아 그리고 자 너도 어 우리 소금이 소금이랑 잘 놀아야 된다 알았지? 그래 그래 소금아 그럼 아빠가 가볼게 어 어 아 아 뭐 이렇게 전화해 어 아 가 아 간다고 아 몰라 나 올라갔다가 소금이랑 마주쳤어 아니 내리자마자 있는걸 어떻게 해 아니 말 안했지 그냥 마 나 만화 보러 왔다고 말했지 아 몰라 소금이가 물어보면은 당신이 말 좀 잘해 아 내가 들킬 줄 알았나 아 몰라 나도 속상해 아 그런 소리 할 건 끊어 아 아 들어가 나 지금 가고 있어 아 알았어 응 응 응 아 응 응 응